Q. 달려라! 가자! 오랜만에 똑같은 분 입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미니언 같기도 하고. 지금 뒤에 보면 세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밤 최초 세트를 만들어서 뭔가 뭔가... 자, 오늘 살짝 들었는데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 달밤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체험해보는 것 같아요. 체험, 체험의 장. 오늘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인테리어는 되게 많이 해봤죠. 이게 조립 같은 건 해봤죠, 뭐. 조립 같은 건 다 해봤죠, 뭐. 저 웬만한 건 다 해봤죠. 그렇죠, 뭐. 많이 해봤죠. 자, 오늘 달라나방타는 인테리어 체험입니다. 한번 윤기 형이랑 진영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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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라인들이 하시죠. 마티 형 브로우드. 마 브로우드? 네, 마 브로우드. 제가 이거 촬영 전에 듣기로는 진영이 막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벽에 페인트로 분홍색을 싹 다 발라. 이따 거기서부터가 이. 아, 둘 줄. 그리고 이렇게. 아, 진영 팀이면 쉽지 않겠네요. 아휴. 아휴. 그게 집입니까? 아휴. 아휴. 지금 한숨 신 사람들 제가 잘 기억해뒀습니다. 자, 가고 갑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는. 제육 씨 고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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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이 씨가 되는구나. 아, 난 정국이. OK. 아, 너무 슬퍼진다. 왜냐하면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노동이. 그게 조립을 잘해야 돼. 노동이, 노동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립을 하다가 기가 미킹 하거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저는. 저는. 다시 새끼야죠. 저는. 다시 새끼야죠. 다시 새끼야죠. 다시 새끼야죠. 초점이 없어요. 형이 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이. 맞아. 이야기해주세요. 남준이 형은요. 남준이 형은요. 태형이는요. 저는요. 자, 각자 본인의 어필을 한번 해보세요. 핑크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핑크방 좋죠. 핑크방 좋죠. 좋아요, 그럼 남준이. 좋아요, 그럼 남준이. 좋아요, 그럼 남준이. 뭐 핑크색 나쁘지 않았어. 핑크색 없게 할 줄 없어요. 오케이. 그렇구나. 알았다. 난 지민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지막 한 명 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걸로. 태형이 감각적인데. 데려와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개성파입니다. 아니, 나는 이제 태형이가 막 벽에 그림 그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 그림이 막 그려져. 아하하하. 아니에요, 저희 가위바위보. 자, 태형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 때는 진짜 사람 많은 게 훨씬 드림들 거예요. 나단 벌써 컨셉 다 생각해놨어. 이렇게 세 명인가? 응. 깔끔한 거 딱 나오겠다. 그렇지? 2차 다 생각해놨어. 노후에. AWAYI 유팀, 유팀. 휴가팀. 첫 번째 퀴즈로 갈게요. 벌로 들어간다고?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등을 새로운 구조로 바꾸어 주는 대 보수 작업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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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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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내가 먼저 했다, 정국, 정국, 정국 내가 먼저 했다 진팀, 진팀, 진팀 이름 진팀, 이름 리모델링 정답 재건축이라고 할 뻔했다 아, 슈가팀 아, 슈가팀 자, 다음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나름 성어의 뼈라는 의미로 지그재그 형으로 번갈아 방향을 받고 슈가, 슈가, 헤링본 정국 정수목 뼈 또 본이 뼈죠, 뼈 자, 세 번째 문제 선관과 벽 사이의 마감을 구분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아름 정국 근데 아름 아니죠, 슈가? 슈가팀 근데 아름 아니죠, 슈가? 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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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머리 걸레받이었던 것 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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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게 바로 센스 자, 네 번째 디자인된 벽으로 패브릭, 파일, 우드 등으로 장식된 벽을 슈가팀 슈가팀 아, 그게 무슨 톤이냐 우드 톤 진짜 진팀 아트홀 진짜 대박이야, 남준이 아트홀 아, 몰딩 뭐라고? 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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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스 같은 거 붙여넣기도 하고 시티지 뭐 이런 거 달리 보인다, 남준아 남준아 너무 멋있다 멋있어 보인다 자, 2대 2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유광의 매끈한 타일로 생환된 느낌의 바닥 진팀 진팀 포사링 포사링 아, 아닌가 보다 포사링이 아니다 포사링이 아니고 유광 타일? 그냥 타일이래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유광 타일 아니야? 유광 타일 아니야? 진팀 세라믹? 아닙니다 세라믹이 그거잖아 다시 문제를 다시 한 번 해 유광 느낌의 매끈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의 바닥재 타일을 뷔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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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했어요? 뭐 받아 먹으려 하냐? 몰라 몰라 모노타일 모노타일 아닙니다 모르겠다 족구 모노타일 오빠 강랍 타일 모르겠다 반짝반짝하니? 뭔데? 한 글자 힌트 폴 폴세린 슈가 슈가 폴세린 타일 아닙니다 폴? 폴? 모르겠는데. 폴은 폴리싱 밖에 없네. 폴리싱 밖에 없네. G&N 팀! G팀! 폴리싱 타임. 정답! 맞다! 역시 리더구나. 역시 리더구나. 나 전혀 모르겠어. 폴리싱 타임. 폴리싱과 포세이 두 개지. 석진아. 어떻게 하니? 되게 명석해 보였어. 카페나 상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어 형태로 아코디언의 주름처럼 접히는 도어를 폴리싱 타임. 아 이게 정확한 그... 이렇게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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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드르륵 아니였어? 슈가. 슈가. 점이식문. 뭐 한글로 하면 맞을 것 같은데? 폴딩도어. 폴딩도어. 폴딩도어다. 슈가 슈가. 폴딩도어. 음 빨랐다. 아 야 이거 받아보기 잘하네. 받아보기 잘하네. 받아보기 잘하네. 첫째 찬스가 완료 문제입니다. 네.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돌출된 형태로 바닥 구조물. 바닥 구조물이요? 흔히 아파트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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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랐죠? 테라스. 슈가. 베란다. 진. 네. 발코니. 아파트 베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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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테라스 안에 발코니. 베란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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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랑 달라? 베란다랑 다르죠. 성경에는 STEM을 Represent! 고객님은 진. 오. 간접 조명. 간접 조명. 종. 오, 흉한. 야, 멋있어. 우리 태도 이렇게 멋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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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왜 나와? 확실히 관심이 있어야 하네. 건물이나 공간의 벽 안에 내장된 독방이 가구를 뭐라고 부를까요? 독방이 가구? 독방이 가구 아니야? 근데 기본은 없죠. 맞아요. 저런 옵션이 다 들어가 있지. 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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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있잖아. 야, 그거! 야, 그거! 근데 기본은 없잖아. 맞아요.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아, 슈가! 슈가! 빙트인! 빙트인! 아, 빙트인! 빙트인! 내가 그걸 말했어! 내가 그걸 말했어! 빙트인 가구.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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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잖아. 맞아, 맞아. 옵션이 현란했어. 마이클 잭슨 같았어. 오케이, 오케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벽지로 종이 위로 P, V, C 코팅을 한 벽지를 뭐라고 부를까? 슈가야, 슈가야. 실크 벽지. 정답. 오, 무슨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약간 반짝반짝 펄드가 있는 거 있어. 제 전략이에요. 5대5라서. 대박이다. 오, 팀이 잘 나왔다. 자강 2천. 에이. 가전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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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 붙는거 한번 보고 싶다. 나이도 올려보세요. 둘이 붙는거 한번 보고 싶다. 유럽 쪽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유럽도 윤경이 강한데? 벽에 프레임을... 슈가, 웨인 스쿼틴 네? 오케이! 뭐야? 뭐라고요? 벽에 프레임 딱 나오자마자 바로 웨인 스쿼틴 난 벽밖에 못 들었어 뭔 스쿼틴? 너 웨인 스쿼틴? 뭐? 웨인 스쿼틴, 벽에 프레임 네모나게 많이 오잖아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건 좀 쩐다, 난 전혀 몰라 제가 이긴 건가요? 네 와, 대단하다 와, 귀엽다 아니, 또 문제 몇 개였어요? 재미있는데? 웨인 스쿼틴이 멋있는데? 4개 있다가 그냥 끝날게요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리 지나서... 벽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을... 슈가, 슈가, 걸레바지 걸레바지 와, 진짜 터려 와, 진짜 터려 둘 다 마친 거야? 응,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걸레바지 요즘 없는데도 많아 없애는 게 추세죠? 와, 근데 남준이도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거야? 그게 뭐예요? 나? 이거 하다 보니까... 난 셀프 인테리를 많이 했었어 하다 보니까... 난 작업실도 많이 막... 공사하고 그랬어 벽 세우세요, 공간을 분리... 가벼워 가벼워 네... 와... 자, 두 큰 장을... 두 분 쪽으로 움푹 팔게... 오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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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믈려 우와, 지금 대단하다, 어떻게 맞혀? 우리 잠시 다른 멤버 생각할 시간이라도 좀 주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안 맞혀줄 테니까, 나와서 맞혀 봐, 한 번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을 맞혀 보세요 아까 나왔던... 벽의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아까 나왔던 거... 아까 그거... 그거... 북유럽... 유럽... 내가 한 프레임이 찐대 프레임밖에 없는데... 아까 나왔다고? 어, 치유가 형 맞춘 거잖아 뭐야, 진짜 순식까지 지나서 이게 나온지도 몰라 이게 윤희 형이 1초 만에 맞춰서... 정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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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형, 잠시만... 아니, 잠시만, 잠시만... 뭐라고요? 페인팅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프레임 형식의 볼비를 뜻하는...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 자, 시작하시죠, 이제... 그럼 인테리어 하시자... 나 안 해... 정답은...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이야 웨인 스코팅 나 왜 이렇게 오늘 형... 되게 음악 한 이후로 되게 달라 보인다... 오늘 형... 형, 건축 설계사가 꿈이었잖아 나 올 때, 올 때... 나 올 때, 올 때... 하긴, 하긴, 그랬다 형이 스페인도 갈라 했었어요 나... 자기 건축물에 되게 관심 많다고... 가우디 투어... 가우디 투어... 계속...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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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야, 이거 할게, 이거... 예 자, 그러면... 추가 팀이 A 대상, 이제 B의 정을 붙여오자 그래, 그래 그래 이거 테이블이네요 이거 테이블이네요 테이블? 네 이거 참고로 나 진짜 조립 잘한다 예 많이 시켜주세요 이걸로 바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네 뭐 그레이 같은... 그레이... 연한 그레이 하던가 뭐 이리 와, 전 astrolog도 아 이번에 저희 집 인테리ор 해주시는 분이시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집인데요? 아,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집인데요? 아, 아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번쪽에 붙여야 돼요 이거를 끝에 봐, 보면 여기, 여기 벽면에 붙여야 되죠 아니, 이게... 페인트 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치지 말라고 원래 테이프 다... 뭐냐? 봉시 달린거로 보양시고요 여기 라인 딱 맞춰서 여기 딱 해놓고 칠해 그 다음 떼버리면 완전 일자가 나오네 근데 여기 가운데 한 번만 할까? 한 번만 할까? 내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어 나 조립해볼까? 조립 같은 거 수술해볼까? 정국아, 이거 뭐니? 내 머리다 정국아, 이거 머리에 이거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두 개야? 이게 뭐지? 뭘까, 이게? 이건 뭐지? 태형아, 너 가구 조립이야? 페인트 할래? 저 페인트야 형은요? 그래, 그럼 내가 가구 조립할게 그, 진형이랑 저랑 가구를 하시죠 그래 호박아, 페인트 해보내가야 해 어차피 페인트 해봤지? 해봤잖아 아, 이거 리얼이지 해보내가야 해, 해보내가 야, 뭘로 껴야되냐? 이런 거 껴야될 것 같은데? 페인트 안 해도 돼? 이렇게 할래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어, 나야, 나야, 나야 그리고 한 면을 다크 블루를 대부분으로 다 칠해요 나요, 나요, 나요 그리고 한 면을 노란색으로 그냥 포인트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포인트 줘요? 예를 들면은 다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 약간 포인트를 그렇게 주자고? 어, 어 그러면 일단 다크 블루로 다 칠어봐 다크 블루 다 칠하고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오, 비! 오, 비! 어제 괜찮을 것 같아요? 태형이 의견을 받자 와, 나 존중해, 존중해 이게 의자 아니야? 이거 의자인 것 같고 형, 잡아 의자부터 하자 간단한 것부터 일단 형, 의자 하세요 저, 저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그렇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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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지금 맞아요? 오, 야, 야, 끄죽하다, 끄죽해 어, 교수님, 잘 되갑니까? 어, 교수님, 잘 되갑니까? 뭐라고요? 잘 되가요? 뭐 안 했는데요? 아직 뭐 한 게 없어, 우리 어, 아 아 맞아, 맞아, 윤기 형 거 보니까 저거 생각난다 테이핑해야 되는데 아닌가? 맞나? 근데 테이핑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 왜냐, 바닥, 바닥 이런데 아니, 어차피 타일, 어차피 위에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아 아 창문 같은 데 붙이시는 게 생길 겁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뭐야, 뭔가 잘못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명석했어 명석한 지적이었어 야, 우리 이거 튀길 것 같으니까 창문을 좀 해보자 오케이 야, 사다리 없냐? 자, 사다리 가져가 아 아 아, 마스 이 마스킹 테이프 깔끔하게 한 거 보소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주는 것만 음 아 아 음 흔들 으음 으음 그 으음 느 으음 으음 어디 있어요? 아 이거구나 스탠딩미러 그래 일단 스탠딩미러부터 하자 가위나 이런 거 여기... 아 여기 있다 오우 야 이거 미러도 꽤 복잡해 보이는데? 와 오랜만에 본다 이케야 아 이상한데 왜 남윤아 뭐가 문제야? 나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형 끝났으니까 출동할게 아니 이게 맞는데 근데 이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 안 들어와 아니 드라이브를 들고 가지 왜 드라이브 없어요 이것밖에 전동밖에 드라이브 없어요 이것밖에 전동밖에 여기 있잖아 아 거기 있구나 아니 그걸 손으로 돌리면 당연히 안 들어갔지 여기 설명서에서 손으로 돌려야 돼 내가 해볼게 남주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 그럼 이제 했고 이렇게 붙은 거 같지? 이렇게 붙은 거 같지? 이렇게 붙은 거 같지? 이거 뭐... 이거 뭐... 뭐... 해야 되지 않나? 형 그냥 하고 있어요? 응 오케이 조금만 태형아 뭐든지 다 낼 거야 좋아 태형아 느낌 좋아 발라 태형아 아 이거 헷갈리네 아... 이거 헷갈리네 만들긴 해야지 야, 종구야 야, 페인트 칠 줄 안 하고 싶냐? 괜찮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진짜 왜, 형아? 내가 위 공략할게 자, 여기 해줘 하나 더 빼올게 재미있어 친구들 재미있어 재미있어 태양, 봐봐 형, 봐봐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줘라 야, 재협, 좋다 재협, 좋아 형, 페인트 해 봐, 솜씨 재협, 좋아, 좋아, 멋있어 형, 봐봐, 리드미컬 재협, 네가 제일 멋있어 재협, 너 정말 잘한다 레전드다 네, 그럼 패드 칠 줄 ¿아지ó? 형, 차라리 페인팅을 해달라, 하지? 난 페인팅을 끝냈어 가구 하나를 제일 큰 가구 하나를 부탁해 그냥 어려워 보이네. 어려워 보이네. 소파 같은 거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 소파. 우리 소파. 소파. 그래,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형, 가장 어려운 가구로 부탁하네. 이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좋아, 좋아, 좋아. 스텝 찬스권 쓰겠습니다. 이거 제일 큰 거 뭐예요? 소파 부탁드립니다. 소파. 저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나와. 예쁜 옷을 골라. 응? 네? 네? 이게... 맞는데... 아닌가? 이게 이렇게잖아. 뭐가 잘못된 거죠? 아, 바보. 아, 깜짝이야. 정말. 아, 바보. 이 사이에 넣는 거였는데. 이 사이에 넣는 거였는데. 안 맞아. 이거랑 안 돼. 자, 일단. 고생했어요, 형. 다 끝냈고. 조금 더 페인팅은 다 같이 한번 확인해야 돼, 저거. 마무리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럼 가구를 먼저 싹 다 해놓고. 나 진짜 속도 너무 느리다. 미안하다. 뭔가 이상한데?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네. 도와줘? 어, 아니에요. 이게 각도가... 됐다. 됐나? 됐어. 됐나? 됐어. 이거 끼우는 거니? 뭐지? 뭐지? 야, 들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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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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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색깔 이... 아따, 색깔 이쁘다. 형. 전체적으로 먼저 하고. 저거 작은 거 있잖아요. 저걸로 이제 빙구 부분. 오케이, 일단 전체, 전체. 네, 전체만. 오케이. 아, 이 집게 바르면 이게 다크블루가 되는구나. 어? 집게 바르면... 근데 나는 이런 스크래시 느낌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네. 오, 제우 이쁜데? 응아, 응아, 응아. 뭔가 막 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뭔가 막 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뭔가 막 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오, 테이블 닫았네. 정우아, 지금 쉴 때야? 자, 오늘 멘트가 별로 없을 예정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아니고... 저거 아직 쉴 때야? 뭔데 이거? 아... 아이고! 아... 아, 이게 아니야? 아... 네 음 음? 설명서가 되었어 혹시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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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만 자 자 갑시다 야 남준아 네 여기 네모네모 빈은 무슨 뜻이냐? 뭐야 근데 하셨어요? 이거 하는 거? 아 다리를 꼽을 거면 다리를 꼽고 쟤 꼽을 거면 쟤 꼽아라 이거구만 야 야 꼽아 네? 얘 다리 넣을래 안 넣을래? 형 알아서 가세요 형이 리더예요 뭐? 다리를 뭘 넣을래? 얘 다리 넣을래 아님 그냥 없이 그냥 바닥에 둘래 다리가 뭔데? 이게 다리 다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야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 네? 형이랑 빨리 바르고 있어 네 오케이 카메라 조심해 줄게요 아 이야 이거 자 완벽하게 해준다 네 카메라에게 제우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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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네? 제우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네? 야 나 그 얼굴 챙기는 아 얼굴 챙겨야지 얼굴 분량 챙기는 야 형 역시 필수 필수 야 어디 갔냐 내 그거? 눈이? 네 얘가? 야 너 왜 거기까지 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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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그렇게 말 없이 해도 되나? 안 돼요, 사실. 나 중간에 예능 챙기려다가... 안 돼? 와, 이거 같아. 응. 망했다. 형, 문을 그냥 떼버려. 아니, 문을 열지마. 큰일 났다. 왜? 야, 원래... 센스가 한 칸만 쓰는 거야, 요즘 대세야. 아니, 요즘 누가 그걸... 두칸이랑 한 칸만 쓰잖아요. 아, 맞습니다. 왜, 계속 돌아? 아아! 아아! 안 걸려. 엄마가 좀 무시하나?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따박, 따박! 아이고, 네가 하네. 인생은... 아, 책상에 다 튀긴 보라색. 오, 창문에 번질뻔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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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짜잔, 짜잔. 짜리로고... 따라딴, 따라딴. 본인의 모습을... 그라라티! 한 번 더! 그라라티! 이건 진짜 센스다. 패티샷! 와! 와! 야, 어때, 어때? 나쁘지 않아! 우와!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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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